김인수 씨는 세계적인 상담심미학자입니다. 그런데 해결중심 모델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창안하였습니다. 해결중심 모델. 그녀의 이 모델은 지금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가 생기면 문제점을 파악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자녀가 말썽을 피웁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없애는 데 집중하기 마련인데 그런데 문제 해결중심 모델은 잘못된 문제점을 파고드는 대신에 긍정적인 면을 더욱 강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의 자동차 수리 서비스 회사인 BP 프로케어는 소비자 만족도가 79%에 그친다는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불만족 21%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회사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자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그거는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책임을 미루는 경향을 보였고 만족도는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비스에 만족한 79%를 분석한 뒤에 그것을 확산시켜 나가자 소비자의 만족도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음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빛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자녀가 가진 장점을 자꾸 부각시키면 자연히 그 문제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구호단체인 Save the Children에서 일하는 제리 스턴이는 1990년에 베트남에 파견되어서 최소한의 자원으로 6개월 안에 어린이들의 역량실조를 퇴치하라는 힘든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산, 자원 및 위생시설, 주민들의 인식 부족 등등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리는 현지에서 의미 있는 성공 사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어린이들 중에 건강해 보이는 통통한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 어린이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고 통통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논에서 잡은 작은 새우와 개를 고구마 잎과 함께 밥에 섞여 먹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거다 하는 생각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우와 개, 고구마 잎으로 요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확산시켰습니다.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6개월 만에 65%의 어린이의 건강이 개성되었고 제리가 떠난 뒤에도 계속 나아졌습니다. 산적한 그 문제에 그냥 놔두고서 개선하는 그 방향에 집중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부정적인 문제점을 복잡하게 나열하는 일은 그치기로 합니다. 대신 작지만 의미 있는 일, 실현 가능한 밝은 점들을 찾아내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또 우리 전체가 큰 일을 이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복잡한 것을 한 순간에 가장 간단하게 그 본질을 드러내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깨닫고 천천히 그저 따라가노라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세상의 그 많은 난제들을 우리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이유도 바로 해결 중심 모델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레위기에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제사법들이 끝도 없이 나열됩니다. 추석날 조사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복잡해도 레위기의 제사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 월초, 그리고 각종 절기에 제사법에 맞춰드려야 하고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름도 복잡합니다. 등등 제사도 많지만 그 복잡한 제사가 또 각자의 신분이나 재산 정도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그것을 순열 조합하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1500년간 행해졌던 그 제사법 행하지 않으면 큰 질책과 징계를 각오해야 했던 복잡하기 이럴 데 없는 레위기의 제사가 일순간에 효력이 정지됩니다. 복잡한 일을 간단하게 만드시는 예수님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거룩함 뿐만 아니라 자유함까지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으로 드린 이 제사를 유일한 영원 속죄 제사 The Single Sacrifice for Sins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일한 영원히 계속되는 속죄 제사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복잡한 것들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편하게 해 주시려고?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제사를 제정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저 복받겠다고 무작정 행함으로써 생명 시간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탕진하는 것을 막고 그저 하나님한테 보위로 와서 교회 마당만 밟고 그 많은 복잡한 제사를 드리는 에너지와 시간, 생명 이런 것들을 스톱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시간과 생명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사용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생명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합당하게 삶으로써 내일의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충전시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잘 설명합니다. 저가 한 재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더 나가서 온전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즉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는 어떤 죄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면 그 죄가 소멸되는 동시에 나 또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내가 지은 죄를 헤아려 보고 그에 해당되는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속죄 제사가 뭐예요? 내 죄가 저 동물이 대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자, 야 동물이 내 죄 대신에 죽어 그렇다고 내 죄가 용서를 받아 웃기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법이 내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죽은 그 목수의 죄값으로 내 죄가 사해진다고 웃기고 있네. 아니야. 그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어. 나는 그걸 믿어. 바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 제사가 대신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속죄 제사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우리 인간의 보상심리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얘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도 그럴 진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죄가 주홍빛 같다고 하더라도 다시 인생을 시작해보라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우리는 그러나 인간 부모들은 무능합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길을 갑니다. 마침내 살아난다는 것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는 이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은 제사에 드릴 정성과 비용과 에너지로 중요한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다른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뭐를 그리하자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 모의기에 힘쓰는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서로서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하는 그런 의심을 절대로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통한 베트남 농촌 어린이 한 명이 전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모의기에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같이 하지 말고 우리들은 주일날 하루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를 모의기를 패하는 사람들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편하고 좋구만. 그래서 새벽기도 구형예배, 수요예배, 금요심야예배 등등 열심히 모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서로 권하고 더욱 열심히 행하라는 것일까. 그렇게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라는 것일까요. 예배 목숨을 걸라. 그랬다고 그렇게 새벽기도 구형매, 수요예배, 금요심야, 일천번제 등등. 아닙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입니다. 이 긴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천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문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진짜 경건은 무엇이냐 하면 딱이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둘째, 자기 자신을 세속적인 욕심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목숨을 버려서 그 복잡한 구약의 제사를 폐지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경건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해결 문제 중심,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힘쓰고 자신을 욕심으로부터 지키는 일. 그것을 하다 보면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복잡한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뒤로 꼬리를 내리고 물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김인수 씨보다도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렇다면 각자 경건은 무엇일까? 각자 경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구절은 무엇이냐면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입니다. 이 말은 말조심하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건에 해당되는 헬라오는 드레스코스인데 이 말은 드레오마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드레오마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도문을 중얼거리다입니다. 기도문을 중얼거리다. 여기에는 비아냥거림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첫 설교가 뭐냐 하면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 갖고 복 받은 사람 얘기하면서 우리도 이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7시간 동안 할 기도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 소위 많이 했다는 사람들 대표기도나 이렇게 시키면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거 계속 반복하죠. 그렇죠? 그거 들으셨죠? 기도는 설교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올라오실 때에는 반드시 기도하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대표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언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문.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주문은 뭐냐 하면 그 주문 자체의 파워가 있어서 그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파워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남묘호랑갱교. 남묘호랑갱교는 뭐냐 하면 남묘호랑갱교를 100만 번을 하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 교리 딱 하나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주문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급합니까?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아르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주문을 외우듯이 뜻도 모른 채 중언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은 시커멓습니다. 뭘로? 욕심으로.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 쉽게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돈을 좋아하는 자로서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통으로 가득하도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곧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경고는 한마디도 열심히 해봤자 아무런 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가증이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가증이 여긴다고는 뭐예요?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경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첫째로 해야 할 일은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한 바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키워드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그저 순하고 착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나우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주장이 있습니다. 내 욕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상위에 두고 내 것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가르침으로 바꾸는 것 즉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을 거울을 보는 것으로 본문에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자는 청동 거울로 보았고 보통 사람들은 꼭 봐야 한다면 대야에 물을 떠놓고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거울과는 달리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없으므로 대충대충 봅니다.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여서 습관처럼 내 몸처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열심히 행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사도고 말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여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란 표현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마르틴 루터 이 구절을 보고서 야고보사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하합니다. 그러면서 신약성경에서 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실제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동생. 실제 동생이면서 그 자기 형을 주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바는 행위로 구원 받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우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방언도 못하는데 아닙니다. 깊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신가? 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네. 가장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부모도 자기 자녀를 지옥으로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시간과 생명을 탕진해도 될까요? 네. 됩니다. 네.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생명, 재능 내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진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100% 온전하게 사용하십니까? 아니요.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시간과 생명을 탕진해도 됩니까? 네. 됩니다.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사악하고 유한한 존재이므로 그렇게 매일 빈둥거리고 산다면 반드시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게 마련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반드시 잊어버리게 마련이고요.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 길로 타락으로 파멸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길로 갑니다. 여기에서 예외란 없습니다. 시간과 생명과 재산까지 탕진한 아들이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산이 다 떨어지자 돼지 옆에서 주염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것을 모두 다 탕진하고 있구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무서운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눈이 빠지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와서 돌아온 아들을 덥석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온 마을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받아줬다고 해서 또 빈둥댑니까? 그렇다고 아버지는 내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실망과 걱정은 이만저만 아닐 것입니다. 속이 타들어가죠. 부모의 찬란한 영광도 자녀의 추락에 아무런 의미가 다 없어집니다. 그만큼 자녀가 중요합니다. 돌아온 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뭘까요?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일.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기쁘게 열심히 그 뜻을 행합니다. 그 자녀를 보시는 아버지가 정말로 흐뭇합니다. 자식 철 들었구나. 더 잘하라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십니다. 영감입니다. 필요하면 뭐든지 내주십니다. 기회와 재능과 사랑과 자원들. 무제한 리필을 해 주십니다. 괜히 만 원 내고서 돼지 갈비 무한 리필을 받지 마시고 이 무한 리필을 받으십시오. 자, 저놈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일.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욕심에 방치하는 일. 스톱시키는 일. 바로 그것이 진짜 경건입니다. 이것을 야구보사도가 간단히 말합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쉽죠? 쉽잖아요. 내가 하는 그 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 제가 아이템 두 개 갖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을 살릴 아이템이에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영감을 주셨어요. 야구보사도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간단히 밝히고 있죠? 곧 고아와 과부를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것이 복받는 비결 중에 최고의 비결입니다. 최고의 비결.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질이라. 잠원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늘 남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생활하시고 그리고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끝도 없이 베풀고도 남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복잡한 문제, 이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해결중심모델을 제시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진 것 없지만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살릴까 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죽게 하듯 성실하게 행하게 하시고 나를 욕심에 내어주는 일 절대 없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행하는 일, 큰 복을 받는 생명의 일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